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리더 김형롱입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각광받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인데요. 이 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을 맞아서 또 전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입니다. 오늘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면서 혁신도시로 거듭난 원주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원주시의 원창목 시장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방향과 시정 이야기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삼선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원주시 함께 하셨을 텐데 그만큼 또 성과도 이뤄내셨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선을 원주 시민들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화자찬이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성과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원래 도시설계 도시공학 전공한 전문가 시장입니다. 그래서 시장 되자마자 물이 없어서 상막한 원주시를 물로 채워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천 상류에 댐을 만들고 또 홍수 예방도 되지만 또 이렇게 갈수기에는 물을 흘려보내서 원주천에 항상 맑은 물이 흘러가는 원주시. 우리가 정짓들의 호수공원을 만들고 도심하천의 단계천이라고 있는데 그걸 콘크리트로 덮여있는 걸 걷어내는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러한 일들이 잘 그대로 잘 추진됐던 것 같고 행구동수변공원이나 학성공원 이런 곳에도 친수 공간들을 많이 확보해서 물이 있는 원주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성과로 나와서 금년부터 다 착공에 들어가게끔 된 것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러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마는 도시 걷고세요. 걸어서 5분 이내에 도시공원으로 설계를 진행돼서 지금은 시민들께서도 정말 원주시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갈 곳이 많아졌다. 정말 고시공원 도시다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공원, 더 많은 관광지, 볼 곳 많은 원주시,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원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힌트는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또 원주시와 10년을 함께 하셨으니까 원주시는 이런 도시다라고 정의를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원주시는 사실상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보면 굉장히 먼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실상 강남에서 원주까지는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도 굉장히 강원도 원주 그러면 멀리 떨어져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역사 문화의 도시죠. 강원 가명이 500년 동안 원주에 있었던 도시 또 법천사라든지 거돈사 같은 경우는 불교 문화의 가장 대표할 만한 그런 유적지들이 갖고 있고 그리고 충절의 고장 그리고 우리 치약산 껑의, 보은의 껑 얘기 들어보셨죠? 보은의 도시라고도 불리는 그러한 곳이 원주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도 여의도에서 여기 오늘 오는데 2시간이 조금 안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강원도가 주는 뭔가 그런 느낌 때문에 멀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만큼 가깝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고 지금까지 이제 또 삼선 시장이 되기까지 어떤 운영 철학도 있으실 테고 그만큼 또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도 많으셨을 텐데 이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저는 시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에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단담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민과 이렇게 접촉해왔고 또 하나는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또 없으면 만든다. 그리고 돈만큼 일하지 말고 꿈만큼 일하자.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처음에 제가 시장 당선돼서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나열했을 때는 거의 불가능한 것만 나열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것이 하나 둘 다 완성되는 것으로 보여지면서 이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을 정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하라. 특히 관광과 관련해가지고는 관광 자원이 별로 이렇게 자연경관이나 이런 자원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그래서 없으면 만든다. 이런 신념화에 추진하는 것이 바로 소금산 출렁다리. 그런 경우도 특별한 관광 자원이 없기 때문에 만드는 거죠. 만들어 나가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관광 도시를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출렁다리는 이제 명소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명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대규모 주차장을 갖출 것이고 케이블카로 출렁다리까지 걸어서 올라가는데 되게 힘들잖아요. 요약자, 장애인들은 올라가기 사실상 어려울 정도인데 이제 케이블카로 타고 올라가서 출렁다리 건너가면 하늘정원이 펼쳐지고 또 그 하늘정원을 지나가면 중국에 있는 그 잔돗길, 잔돗길을 만들고 건너편 산으로 건너가는 다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또 잔돗길로 나와서 그 다음에 모노레일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한 대다시 시간 소요될 수 있는, 보고 즐길 수 있는 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조성하게 되면 지금보다도 뭐 한 500만 명 오지 않을까 연간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나중에 여쭤보긴 하겠습니다만 약간 무거운 얘기를 제가 처음에 한번 해보자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후보 시절에서부터 계속 강조를 해오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고용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나 부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에서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 갖고 계신 일자리 확충 어떤 계획은 큰 그림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는 큰 틀에서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우선하는 것 중에 우리 한 기업 유치를 빼놓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주시는 기업도시와 혁신도시가 동시에 유치한 도시가 되는데 지금 다 성공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시도 공단, 공장,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지금 80% 이상의 분양이 다 끝났고 그래서 우량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길이 다 마무리가 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클러스터용지라든지 거기에 공공기관들이 이미 이전을 다 완료해서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에 1,100명에서 1,300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2,4억을 지금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양지대의 우량 기업들을 유치하는 곳 말고도 관광을 통한 일자리에다가 저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소금산 칠렁다리 주변 관광지 조성하는 곳 외에도 다양한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 특화 관광단지가 한 80만 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원주시 대한민국의 관광지도를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생각되는데 꼭 완성시키도록 할 것이고 또 글로벌 대화파크 한 천만 평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투자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량 기업을 유치한 양질의 일자리와 관광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도시는 원주시로 그것을 통한 일자리 만드는 데 추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대통령께서 약속해 주신 물론 불원의 국가산업단지 디지털스케어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서 이것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고 나면 원주는 그야말로 가장 대한민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일자리 넘치는 원주시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창목 시장의 어떤 3선까지 오면서의 소외나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이야기들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이제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시정 방향에 대해서도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지난해 불원산업단지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이 된 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국가산업단지도 그렇고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이게 말이 좀 어렵거든요. 강원 혁신 클러스터 이것도 사실 익숙치 않으신 분들에게는 좀 어려운 말이라 이게 어떤 건지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대 효과도 저희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까요? 지금 용어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용어 안 써도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디지털 스퀘어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는 바로 이방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방문하셨거든요. 그때 건의한 내용이 여주원주 수도권 전철 연장 사업 그래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 우리 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권해드렸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스퀘어 중심의 의료기기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꼭 해달라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 두 가지로 공약을 하셔서 공약으로 채택돼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강원 남부는 헬스케어 산업의 메카로 키우겠습니다. 원주 불원이 헬스케어 국가산단으로 조성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이 사업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의료기기와 또 미래 목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그걸 인정한 것 같고 지금 규제 때문에 계속 풀리지 않았던 부분들 디지털 스퀘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는 원주시의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금 원주에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들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 이것을 활용한 규제 프리존 이런 것이 된다면 그야말로 의료기기의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융북합과 관련돼서는 사실상 혁신도시 시즌2로 보시면 되는데 혁신도시에서 반경 20km 이내에는 정부가 좀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km 내에 있는 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원주시에. 그래서 특히 불원에 새로 조성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는 그동안은 지원이나 혜택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혁신도시 융북합단지에 포함되면서 부지를 매입하면 40%까지를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또 설비 투자의 24%까지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불원산업단지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기업이 많이 유치될 걸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 유치와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우량기업을 그래도 유치하는 게 필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하고 기업도시나 이런 쪽에서 그런 TF 팀들이 다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은 국가산업단지를 통해서 또 디지털 스케어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지정됨으로 해서 거기서 가고 있는 파급력 그리고 지금 시가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료기기가 수출하게 되면 수출 지원이라든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의료기기 업체가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어서 키워나가는 그러한 모든 클러스터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점만 홍보가 된다면 저희 의료기기 도시로서의 대한민국 최고로 성장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번 그 부분도 기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신년사를 저도 한번 쭉 보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문화나 관광 이야기도 많이 하셨지만 지역 균형 발전도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여주, 원주, 전철 사업인데 여기는 좀 어떻게 들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주, 원주, 전철 사업은 2020년까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게 돼 있고 금년에도 기본 설계비 부족분 30억이 이미 다 반영돼 있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균형 발전이라기보다는 지역 내에서의 균형 발전을 보면 이게 지금 신규 택시를 조성하면서 완성된 혁신도시라든지 남북권 쪽은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는데 구도심하고 북구권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히 우리 학성동의 도시재생사업이 이제 선정됐는데 집장촌도 있어요. 여기서 집장촌 폐쇄와 더불어서 새롭게 공방거리로 이렇게 조성해 나가면서 청년 일자리와 만물약, 도시재생을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우리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 그리고 봉산동, 대학타운이 있는 우산동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 쪽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천만 관광객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단순 계산하기는 좀 뭐합니다만 우리나라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그러면 원주에 관광을 와야 된다는 건데 어떤 구상과 계획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셨어요? 저희는 사실상 천만이 아니라 삼천만이 목표인데 삼천만 관광도시 원주를 만들겠다 그러면 시민들이 잘 안 믿을 것 같아서 겸손하게 천명으로 시작하십니다. 천만으로 낮춰서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저희가 소금산 출렁다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소금산 출렁다리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숙박이라든지 목걸이나 이런 것이 거기서 다 해결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화해 특화 관광단지는 한 80만 평 정도가 되니까 사기적 꽃박람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식물원 얼마 전에 서울 식물원이 이렇게 오픈했는데 제가 가봤는데 그거에 한 3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규모면에서도 내용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게 해서 안 오면 안 되게끔 전국의 학생들이 수학여행지로 만들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화해 특화 관광단지에 사기적 꽃박람회가 가능한 그러한 관광지로 만들 것하고 또 중앙선이 폐선이 되고 나면 4D 관광열차를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터널 길이가 2km니까 왕복회만 4km 되는데 터널을 4D 관광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터널 안에서 LED 수족관이죠. LED 수족관이 나오고 또 좀 지나가다 보면 4D니까 킹쿵 주목이 내 앞으로 쑥쑥 날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 또 거기 금대리 같은 데 가보면 교량이 철교가 굉장히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스릴 넘치는 하늘다리 이런 거를 만들고 이렇게 한다면 정말 4D 관광열차 운행하는 중앙선 폐선부지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한 500만 원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테마파크 한 천만 평을 만들겠다. 그런데 이것은 용인 에버랜드의 20배짜리입니다. 그렇게 정도 되면 3천만 원 안 오겠어요. 원래 포부와 계획은 3천만 원이었다. 듣다 보니까 이렇게 유치하겠다 만들겠다는 것도 스케일이 굉장히 크시네요. 통이 큽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조금 더 젊다 보니까 한 가지 건의사항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는 뮤지컬이나 K-POP 같은 거 활용 안 하면 관광에서 좀 힘들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 갖고 계십니까? 지금 글로벌 테마파크에 저희가 구상할 때 거기는 사실은 대규모 컨벤션 호텔 센터를 같이 건립하는 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왜 그러냐면 국제회의이나 전시 판매나 이런 거 하다가 가족들과 같이 와서 가족들은 주변 관광이나 여러 가지 레크리에이션 시설들을 즐겨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컨벤션 센터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관광의 앵커 시설이 뭘로 잡을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비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든지 박스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무비파크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서 관광을 글로벌 테마파크로 만들지 않으면 천만평을 뭘로 만들겠어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그 안에는 차이나타운이 한 30만평, 40만평을 만들어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가니까 중국보다 더 중국스러운 데가 있다. 이래서 글로벌 테마파크 이름에 걸맞게 또 앞으로 인도가 대세가 될 텐데 인디아타운이라든지 일본, 동남아 이런 것들이 유네스코타운 같은 것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원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그리고 높이려고 하는 시장님의 고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계속 이제 강조를 하셨던 것이 차별 없는 복지에 대해서 참 여러 번 강조를 하셨고 행복한 건강도시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찌 보면 좀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어서 이 시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구상 갖고 계신지도 설명을 해 주시죠. 그 차별 없는 복지는 저희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일단은 인프라들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2장애인 복지관을 이미 설계 반영해서 금년에 준공을 지금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노인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건립하기 위해서 문망은 이미 금년 안에 준공이 될 테고 북부권에도 이제 건립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곳곳에 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그러한 공간도 확충해 나가는 그리고 주단기 보고소 이런 것들이 금년 안에 다 준공 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게 공간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치약산은 둘레길을 갔다가 지금 한 60km 넘는 둘레길을 내년까지 준공을 내고 천리도복길도 만들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원주를 방문해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문화복지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를 얘기하려면 얼마 전에 강원도로부터 약속을 받은 뮤지컬 오페라 공연이 가능한 그러한 대규모 공연장 한 2천석 전후가 될 텐데 그런 공연장을 저희가 갖게 되면 중부권에서는 가장 문화 인프라를 잘 갖추는 그런 도시가 될 걸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계획도 구체적이시고 스케일도 크다 보니까 대신 홍보도 그만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고 이쯤에서 약간 안타까운 소식이자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원주 중앙시장에서 화재 사건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주시에서 특별 금융지원 한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곳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지적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홍종학 중기벤처기업 장관님께서 화재가 난 다음 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의한 거는 지금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한 70억 정도가 이미 지금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대화 한다고 해서 건물이 지금 48년 됐습니다. 그냥 낡은 때다가 자꾸만 화장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 돈을 아예 새로 지을 수 있게끔 그 돈을 거기다 포함시키자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는데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하주차장은 시가 건립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돼 있었던 그 돈을 지하주차장 건립하다가 쓰고 그 위에 2층으로 돼 있는 부분은 주인들이 짓는 걸로 그렇게 되면 큰 예산 들어가지 않고 상권이 살아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거고 또 건물 지은 지가 너무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로부터 위험하고 그 다음에 가스 수도 이런 것들이 옆집에서 따오고 어디서 따오는지도 잘 모르고 막 뒤엉켜 있는 이러한 불안한 것들을 새로 지으면서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춘 안전한 건물로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속한 대책들이 실제화되기 저희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3선이 되셨지만 또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원주 시민들이 어떤 시장이었다라고 좀 기억에 남았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포부에 대해서 또 한 마디 해 주시죠. 제가 시장을 두 번 하다 보니까 지치고 힘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3선에 출마하게 된 것은 그동안 대부분의 사업들 대규모 사업이 한 20개도 넘는데 이런 것들이 다 계획돼 다 완성됐습니다만 약속했던 것 중에 아직 완성 못한 것이 화해관광단지 80만평하고 글로벌 테마파크 1000만평입니다. 이것을 우선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민자공원이 한 30만평이 지금 조성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단계적으로 완성하게 되면 재임기가 끝날 때쯤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공원 속의 도시 어디서나 걸었고 쉴 수 있는 그러한 건강도시 원주를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재임기가 끝났을 때 원주시가 정말 천지개벽했다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원주 혁신 도시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을 잘 육성해서 또 우리나라 경제에도 큰 이바지할 수 있는 도시가 되길 기원하겠고요. 또 앞서서 들은 것처럼 시장님의 남다른 스케일의 포부처럼 천만 문화 관광도시가 될 수 있기를 저희들 또 응원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시의 원창목 시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